안녕하세요. 부산교구 전산업무국장 윤기성, 미카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낙담하고 지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위로자이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고발당할 때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라클리토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위로자와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신부의 비바파파, 이기대 성당이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